여보세요. 자요. 누구십니까. 아니 나는 이게 그 인터넷 보고 전화했는데요. 네 그 유명하다고 그 정상도 마취 좀 쓰고 이래 하더라고요. 네. 저는 중국입니다 중국. 아 중국이세요. 예 그 사장님 그 어디세요. 부산이요. 아 부산에 있어요. 네네. 아 그럼 거기 가기 힘든데 난 이 집 강남에 있는데요. 전화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 그럼 입금하면 되는가 그러면. 계좌 그니까 그 예약 방법을 제가 문자로 알려 드리거든요. 네. 아니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물어보면. 근데 이거 입금해 드리 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내가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한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네. 아미타버.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네. 그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아. 어렸도 그렇고. 이게 안 좋으신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는데. 제가. 8017. 아니요. 알겠는데요. 네. 상담 예약하시고 하셔야 되고. 응. 무료 상담하실 거 같으면은 용근 거기 이제 전화번. 뭐 있어요. 아. 뭐를 안 해요. 뭐를 안 해요. 뭐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약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이렇게 봐 드릴 순 없고. 응. 예약 방법을. 문자. 오늘 시간. 오늘. 하루 쉬니까. 오늘밖에 시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인터넷 보고 이제 바로바로 전화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다 읽고 알겠는데. 저도 일정이. 아니 뭐. 뭐. 말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 화를 내세요. 예. 왜 화를 내세요. 네. 왜 화를 내세요. 잠깐만요. 아니. 당신. 진짜 문장 많아요. 계좌번호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8시 22분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확인 못 했는데. 여보세요. 네네. 입금 됐죠. 지금 당장 안 되시고요. 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나는 영원히. forever.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아니니까. 내가 이 정도면 아니요. 이 정도면 돈이 있음 했지. 나는. 나는 그 사람 아니랄까요. 신당에서 보기 때문에 방을 들고 다 봅니다. 아이. 이 아저씨 진짜 자꾸 장난치네. 네. 5시. 5시에 제가 알람 해놓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름 불러주세요. 80년생. 예. 원숭이띠.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 여보세요. 아줌마. 여보세요. 아저씨. 네. 아저씨 계좌번호 다시 보내. 계좌번호 다시 보내라고 내 점 안 본다고. 장난쳐요. 점을 본다고. 이게 예의를 갖춰야지. 신이 들었으셔서 하는건데 이거는 아니에요. 고향이 중국이신거에요. 조선족이신거에요. 조선족이죠. 당연히 조선족이잖아요. 결혼하셨어요. 네. 지금 와이프 있으세요. 두 번 했어요. 여보세요. 술을 먹고 점을 봐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아저씨. 예. 아침부터 사람 완전히 괴롭히더만은. 술기신이 온팡 붙어있네 지금. 본인 집안에 상문 없었어요. 조상은 누구요. 조상이 안났었냐고 집에. 아버지 죽었죠. 언제. 아버지 한. 3년. 3년. 5년 전에 죽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죽었어요. 어쩌다구요. 아버지. 가슴 아픈데. 왜. 왜. 그만해요. 만세점을 보는데. 무당이니까 이야기하지. 계좌번호 보내. 아니. 아버지. 아버지 말 왜 안해 근데. 아버지 말을. 아니. 너희 아버지가 못가고 계시니까 이야기하지. 네. 아버지 어딨다고요. 내가 너희 아버지 갖고 왜 장난치는데. 어디 지금 무당 인내심 테스트하나. 자. 자. 지금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는. 대꾸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알았제. 예. 해봐라. 네. 미친 새끼네 이거 진짜. 니는. 올해도 안되고 내년도 안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서 무당 갖고 장난치고 있어 지금. 작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터 니가 안 좋단 말이야. 너희 집안에 무당 있어 없어. 우리. 우리 집에는. 우리 집에는 없죠. 거짓말 하지 마라. 너희 집안에 무당 있다. 아. 내 마누라. 그거 마누라 무당이가. 아. 무당은 아니지만. 가 신이 좀 들어왔어요. 네. 내한테 거짓말 딱 하고 이러면 있지. 아. 내 거짓말 안해요. 거짓말 안해요. 거짓말 안해요. 신의 바람도 많이 불어났고. 술 끼신 돈팡 붙어있다니까. 그래. 빙이다. 빙이 그거는. 다른 여자나 꽃이 사코. 잘하는 짓이다. 돈 벌어가지고 다른 여자 갖다주고. 뭐이나. 뭐이나. 까불래. 뭐 호텔이나 호텔이나. 그래. 여자 끼고. 돈지랍이나 해 사코. 잘하는 짓이다. 새끼 있나 없나. 새끼 있어요. 딸이 있어요. 너희 딸이 니같은 삶을 산다 생각을 해봐라 나중에. 그렇게 안하겠지요. 안하겠지. 이게. 안그렇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했대잉. 니 불법하는 거 아이가 불법. 맞아요. 야 장기매매하나. 니 장기매매 됐나. 블록을 해가지고. 하는거라. 이게. 그래야 돈 벌지. 크크지 않은 돈 못 벌어요. 아 개새끼네. 니가 재질은 제가 너무 많아놔서. 니는 2천만원 갖고도 안되겠다. 니는 5천만원 갖고 온나. 니는 굿해야 돼. 굿해도 니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 니가 재가 많아가지고. 풀게 많아갖고. 니는 천만원 갖고. 택도 없다. 니는 재 많이 안짓나. 맨정신에. 내일이 됐든 모래됐든 나는 전화해라. 맨정신에 전화해라. 술 처먹고 전화하지 말고. 뭐 맞춰봐라. 이런식으로 하는거. 누나한테 이렇게. 44년동안. 얼마나 갑질은 갑질대로 하고. 맞잖아요. 똑똑하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자식이 그대로 배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살아야 되고. 올해 고비 잘 넘겨야 되고. 지금 올해가 지금이. 오늘이 음력으로 10월 16일이야. 음력으로 10월 16일인데. 11월 12월 달까지 잘 고비 잘 넘겨야. 내년에 나가는 삼재때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런말 안드릴거면 전문 안돼보는데. 니 장기매매 했나 안했나. 에? 장기매매 했나 안했나. 장기매매. 그래. 그것도 하지 나는. 그것도. 니는 진짜 많이 빌고 살아야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천하이. 사람이 인생의 하루아침이 돼이.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을 들어온거 아니다. 장기매매 할라고. 사람 몇명씩 있어. 죽이긴 않았어요. 지금까지. 진짜 못된 새끼네 이거. 아 돈으로 다 되는줄 아나. 그라고. 너희 집구석에 지금 신바람 불어가지고. 누구 하나 진짜 무당 제대로 나오니까 조심해. 너희 마누라가 올케 잘하고 있나. 잘한다 소리 안나오거든. 딸내미 조심시켜. 마누라가 딸내미한테 더 빨리 가. 와이프가 제대로 안하면. 기운이 딸한테 다 간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잘하라고. 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도 민망스럽고. 이런 점 보는거 내가 너무 쪽팔리거든 진짜. 알았어요. 끊는다. 전화하지 마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전화하지 마라 했잖아요. 사람 장난치나 진짜.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통할 시간이 없어. 나는 술 처먹은 사람하고 대화 안 해. 아니 선배님. 선배님 내가 니 선배가. 그러고 있지. 니 내한테 금방 보낸 문자. 니 뭐 니 뭐 니를 호구로 보나. 이딴 문자 보내면서. 니 내한테 약간 겁줄라고 딱 하는 거 같은데. 암만 겁줄라 해봐. 나 겁한 것도 안 나거든. 니 라 하지 마라. 내가 니가. 시발 어린이 절대 못 들었어. 난 이. 야 니가 먼저 내한테. 어디 싸가지 없이 반말이고. 어?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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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라. 잘해 주라. 뭘 잘해 주노. 니가 내한테 뭘 잘했는데. 야 사람은 상대성이다. 상대성 알겠지. 살 들고 찾아온나. 경찰도 다 불러 놓을게. 이. 이. 너도 큰일 난다. 시발 큰일 난다. 나 지금 내한테. 어? 30분 넘게 받고. 지금 이마에 통화했으면 됐다. 나 1시간 이상 안 본다. 그라고 상담 시간 종료니까. 끊으라 이제. 전화 이제 하지 마라. 못 잡고. 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지금. 신을 제대로 받아 모시던가. 지금 제대로 안 하잖아. 이게. 옳게 제대로 안 모시지다. 신. 그니까. 원래 불릴. 불릴 무당은 맞는데. 불릴 무당이 뭐냐면. 제대로 진짜 무당이 돼야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어쨌든 니 새끼 난 사람이면은. 어? 잘 챙기라. 꿋꿋하게 사는데. 니는 건강도 지금 책임. 니 간도 안 좋아? 그것도 보여. 야 무당 보고. 그것도 보여. 이런 소리 하지 마라잉. 그럼 혼난다 또. 건강 챙기라. 건강 챙기고. 어? 신경질 내고 화내는 거는. 술을 먹고 전화를 하고 이래서 그래. 신이 뭐 하시는 분들이고.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야. 이런 분들 앞에서 어디서 술을 먹고 감히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점을 보고 전화 점사를 보더라도 얘의를 갖추고. 알겠지? 그래. 부산 오면은 전화해라. 전화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너가 마누라. 가리 잘 잡아야 돼. 맞아요. 신이 있는데. 신이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여. 어? 신랑치고 일한다. 부모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너가 집에 진짜 큰 풍파 일어나.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으면 돼. 그러고. 이제 오늘은 전화 끊자 진짜. 좋게 이야기할 때 전화 끊어야 된다. 너가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알 konkuret regards. 그 안녕히 말이야. 골디스를